KTX 406 열차 유산으로 가는 KTX 406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저기요. 이상한 사람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? 팀장님, 여기 11호차 응급 환자 발생했습니다. 뭐야? 건너라, 건너라, 빨리! 건너라, 건너라! 챔의 창입니다, 건너라. 선너라, 너 이 꼼짝만 착한 있어? 내가 아무것도 없어. 돌려주세요. 자가 오라! 빨리, 빨리! 뭐야, 빨리 출발! 안 돼요, 내 친구들! 몇 호칸? 마주칸! 터널 끝나면 들어간다. 당신들 말이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? 우리가 병해! 다 들어올 수 있었어! 우리 열차는 더 이상 부산으로 논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.